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와 저녁 먹을 때 딱 맞춰서 오라니까 아이 그래도 어머님 힘들까 봐 집에 있을 수 있어야죠 내가 뭐가 힘들어 니네 형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형님 어디 있어요? 베란다에서 튀김하고 전부 치고 있어 너 기름 냄새 맡으면 밥 못 먹잖아 그래서 내가 올 명절부터는 밖에 나가서 지지고 붓고 하라고 했어 아 우리 어머님 센스 어머님 쥐포튀김 많이 하셨죠? 아이 그럼 그럼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애리한테 많이 튀기라고 했다 저도 가서 도와야 하나? 아이고 무슨 소리 귀하신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전을 붙여 너는 저기 소파에 앉아서 티비를 보든지 들어가 쉬든지 해 그래도 어머니 그럼 저는 들어가서 좀 누워 있을게요 응 그래 그래 이따 밥 차려놓고 부를게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 드러네 아니 큰애 저기 목욕탕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부 치는 거 보기 안쓰러워 죽겠구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알아서 잘하는데 뭘 도와줘요 알 명절에 며느리가 그 정도도 아니에요? 둘째는 들어가 쉬라고 하고 첫째만 시키니까 그렇지 당신 진짜 첫째랑 둘째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급이 달라요 급이 5급 공무원 부잣집 며느리랑 그냥저냥 어디 알바나 하며 집에서 노는 며느리랑 똑같아요 명절 때 우리한테 주는 지폐 색깔부터가 다른데 각자가 그 값을 하는 거예요 아휴 속물 속물은 무슨 세상이 지가 다 그런 거예요 돈 안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 며느리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님 이거 백화점 상품권인데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아휴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쓰세요 지난번에 주신 것도 아직 다 못 썼어요 에휴 얼른 얼른 써 가서 좋은 화장품도 사고 예쁜 옷도 사 있고 너 이런 거 받을 자격 충분해 아버님 제가 진짜 아버님 덕분에 이 모진 시집살이 견디고 살아요 그래 내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네 어머니도 더 늙으면 후회할 거야 이빨 빠진 호랑이 될 때까지 네가 좀 참아라 네 아버님 그래 가서 푹 쉬고 한동안은 우리 집에 얼신하지도 마 네 아버님 어머님 형님 저 임시됐어요 뭐? 정말?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리 어쩜 이렇게 하는 짓마다 이쁜 짓만 골라 하는지 잘했다 잘했어 축하해 동서 네 형님 그런데 형님은 아직 소식 없죠? 응 이번에도 잘 안 됐어 아니 자궁에도 급이 있나 어쩜 너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애가 안 들어서니? 작은 애 봐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병원 한 번 안 가보고 바로 임신을 턱 해서 이렇게 시혜미 기분을 좋게 하는데 너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시험관인지 뭔지 안다고 돈만 축내고 어머님 요즘 나이 많아서 결혼한 여자들 임신 어려운 경우 많아요 형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애가 더 안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형님 요즘 딩크족도 많아요 사실 애 키우는데 돈이 좀 들어요 괜히 애 낳아서 서로 고생할 바에는 딩크족도 괜찮은 것 같던데 동서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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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크? 아유 그게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님 저 임신 축하 파티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 그럼 당연하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있죠 쥐포튀김이 너무 당겨요 어머님 아이 그래 그건 큰 애가 잘하지 큰 애야 너 할 일 없지? 와서 쥐포튀김이나 만들어라 형님 해주실 거죠? 그리고 저 형님이 해주시는 파김치도 먹고 싶어요 우리 형님이 음식 솜씨 하나는 진짜 끝내주잖아요 그쵸 어머님? 그렇지 잘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큰 애야 얼른 건너오너라 네 어머님 진짜 어쩌지? 진짜 어쩌지? 뭘? 집주인이 전세금 올린다잖아 나 그것 때문에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에휴 그러게 어디 돈이 하늘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 나도 빨리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는 안 구해지고 걱정이야 정말 엄마한테 얘기해볼까? 어머님? 됐어 자긴 자존심도 없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자기 공부도 못해서 대학도 안 좋은 데 가고 월급도 직고리만큼 받는 데서 일한다고 모질이 취급하는데 전세금 보태달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도 우리 엄마 생각보다 알부자야 자식 힘들면 나몰라라 하실 뿐 아니야 에휴 뭐 그게 자기한테까지 올 것 같아? 자기는 어머님이 둘째 서방님하고 그렇게 차별을 하는데 어머님이 밉지도 않아? 자기가 그렇게 물러터지니까 나도 동서랑 비교당하면서 모질이 취급받잖아 그럼 어떡하냐 밖에 나 앉을 수도 없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너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그이가 그래요? 아 그러지 말고 이니 집에 들어가서 제 수발 좀 들어라 네? 형님 그래요 월급 300 정도면 되겠어요?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저 맛있는 것 좀 해주고 제가 편하게 임신 생활할 수 있게 케어 좀 해주세요 아휴 나 그런 거 못해 아 뭘 못해 너 당장 일자리 알아봐야 하는데 취직했다 샘 치면 되잖아 그리고 뭐 특별히 크게 할 것도 없어 놀고 먹으면서 월 300주는 직장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형님 우리 그이 해외 출장도 자꾸 우리 똥별이가 미식가인지 뱃속에서 먹고 싶다는 게 맞네요 와서 좀 해주고 저 좀 도와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하고 자식을 할 게 어디 있어 당장 돈 필요하면서 튕기기는 잔말 말고 오늘 바로 침 싸서 바로 자그네 집으로 오거라 형님 형님 어 어 동서 이순데 이거 저 아래 골목 편의점 앞에서 산 거 맞아요? 왜? 맛이 달라? 사실은 오늘 거기가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세탁소 맞은편에 있는 가게에서 샀는데 아이씨 입만 버렸네 갖다 버리세요 왜? 영 맛이 별로야? 형님 우리 똥별이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죠? 제가 딱 그 집 순대가 먹고 싶다고 하면 거기 것만 사오셔야 한다고요 아우 구역질 올라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그럼 아 그럼 문을 두드리셔야죠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사오셨어야죠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본데 임신하면 맛에도 예민해지고 또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딱 그때 먹어야 애도 건강하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동서 말 너무 못 듣게 한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 아픈 데 찔러가며 싫은 소리 해야겠어?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배 뭉쳐 아우 배 Massage 아이고 아구 아 왜 그러냐 이니아 큰애 너는 왜 임신한 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냐 아니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작은애 잘 보피라는 게 네 일이 아니야 돈을 받으면 열심히 해야지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어머님 아우 깜짝이야 똥별이가 시끄럽대요 두 분도 조용히 해주시고 저기 클릭시 좀 들고 형님 저 발 좀 주무르세요 발이 점점 붙는 것 같아서 힘드네 형님 어서요 이게 진짜 임시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너 누굴 바보 병신으로 아냐? 아 아 형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 내 머리 머리 누구 얘기해요? 머리카락 다 빠져요 큰 애 너 너 뭐하는 거냐?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아이고 아이고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저 여자 미친 것 같아요 당장 쫓아내세요 그래 미쳤다 네가 안 그래도 내 발로 나가 너 임신했으니까 내가 네 머리끄덩이 정도만 잡고 끝난 줄이나 알아 어머님도 똑똑히 들으세요 저 오늘부로 이 집 식무사리 안 해요 그리고 시댁이랑도 연도 끊을 거예요 이 개또라이 사이코들아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도저히 동서 집에서 식무사리 못하겠어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건 아니야 왜? 동서는 날 무슨 종부리듯 부리고 어머님도 동서 눈 지나 보면서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진짜 더는 못 잊겠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제 시댁하고도 연도 끊을 거니까 죽이고 있을게 요 년 잘 잡았다 야 네가 내 남편하고 붙어먹은 년이냐? 아 아 아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패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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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인연이 힘도 좋네 야 이 손 놓지 못해? 아니 당신 누군데 다짜고짜 나를 때리는 건데 나 너랑 붙어먹은 그 새끼 와이프다 왜? 뭐?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내가 당신 남편하고 바람을 폈다고? 그래 당신 홍인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뭐야 그럼 동서가 애인이 있다는 거야? 동서? 홍인이 우리 동서예요 뭐? 어머머 아 어머 제가 실례를 했네요 아 저는 이 집 주인인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그쪽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네 꽤 됐어요 우리 남편이 그 동서 직장 상사인데 일하다 눈이 맞았나 봐요 낌새가 이상해서 몰래 차 내비 뒤지고 전화기 뒤지고 했더니 딱 당신 동서년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고 뺨이라도 몇 대 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와 그럼 이때까지 딴 남자랑 붙어먹으면서 그 맑은 얼굴을 하고 서방님이랑 헤헤헤 거린 거야? 찻 가지가지 하네 아니 그런데 우리 동서 임신한 건 아세요? 임신을요? 아 그럼 혹시 어머머머 그럼 혹시 지금 뱃속의 아이가 우리 서방님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 뻔뻔한 년 내가 인연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진짜 뺨 몇 대 때리고 끝내실 거예요? 네? 아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제대로 복수를 하고 전 연놈들을 조져야죠 네? 그럼 뭘 어떡해 때를 보다가 제대로 한 방에 빵 터뜨려야죠 때를 보다가요? 네 우선 모으던 증거자료 있죠? 그거 계속 모으세요 그리고 저도 동서 따라다니면서 뭐 나오는 거 없나 볼게요 그런 다음 애 태어날 때를 기다렸다가 친자 확인까지 하고 두 연놈들 직장에 빵 하고 터뜨리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죠 음 그럼 둘 다 공무원이니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시댁에서도 쫓겨날 거고 어때요? 좋아요 제 전화번호예요 앞으로 서로 비밀리에 연락하면서 이 미친 연놈들 조질 준비하자고요 그래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동서명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동서한테 맺힌 게 좀 많아요 저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잘해봐요 우리 네 그럼 이 번호로 또 연락할게요 동서 이거 혹시 동서 아니지? 뭐가요? 아니 나 아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공직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뭔데 그러냐 제가 파일 보낼게요 어머님 보니까 동서부서예요 이니셜도 동서랑 같고 결정적으로 여기요 그 상간녀는 얼마 전 출산을 하고 현재는 출산 휴가 중이다 아 이 부분이 딱 동서 상황이랑 맞잖아 어머 아니에요 형님 저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이 여자 남편도 5급 공무원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님 서방님 이니셜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이거 보고 기암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호텔 영수증이랑 리조트 영수증 첨부된 거 보이시죠? 동서 출장 간다고 시댁 행사 못 왔을 때랑 딱 일치해요 뭐?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저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예요 동서 설마 서빈이 서방님 딸 맞는 거지? 어머님 이거 친자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이고 아이고 심장이야 아이고 나 죽네 아니에요 형님 아니라는데 왜 자꾸 생사람 자꾸 그러세요? 그래? 그럼 친자 확인하고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결과 까자 그럼 믿을게 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럼 뭐부터 해야 하지? 어머님 내일이면 결과 나올 거예요 제가 서빈이랑 서방님 친자 확인 의뢰해놨어요 네? 아 내가 전에도 들은 정보가 있어서 혹시 똑똑한 동서가 미리 손이라도 쓸까 봐 내가 선수 좀 쳤지 내일 어머님 집에서 보자 어머님 그래도 되죠? 그래 이니니가 떳떳하다면 내일 친자 확인서 온 가족 보는 앞에서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제 다 모이셨으니까 서방님이랑 서빈이 친자 확인서 공개할게요 그래 어서 어서 뜸들이지 말고 빨리 읽어봐 네 어머님 음... 내게 유전자에서 불일치가 나타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뭐? 뭐야? 인연이 그럼 파란 핑계 맞다는 거야? 야... 야 너 일로 와 아... 어머님 아파요 누가니 어머니야 오냐오냐 했더니 내 아들 몰래 바람이나 피고 미친년 너 내 손이 얼마나 매운지 모르지? 인연 어디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아이고 여보 좀 그만해 야 얘 얼른 좀 치워라 이러다 살인 나겠다 너 당장 나와 서빈이 데리고 바로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 이혼 서류는 그쪽으로 보낼 테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이게 어디 여보져보야 야 내 아들한테 수작부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꺼져 큰며느님 뭐 하세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아휴 우리 며느님이 도통 연락이 없으니까 잘 있나 궁금해서 어머님이 제 안부를 다 궁금해하시고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네요 에휴 아직도 나한테 삐졌냐 이제 그만 좀 풀어 이번 일 겪으면서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무슨 반성을 하셨는데요? 내가 우리 귀한 큰며느리의 진가를 못 알아보고 애머년만 싸고 돌았으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을 거야 나한테 상처받은 거 있다면 이제 다 잊고 앞으로 우리 사이좋은 고부간이 돼보자 글쎄요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암울까 싶네요 아이고 그럼 내가 그 상처 좀 뭐로 만져줘야겠네 내가 사과의 의미로 강남 상가 그거 네 앞으로 해줄까 하는데 네? 요즘 상처 치료는 금융 치료가 최고라더라 어떠냐 이래도 마음이 안 풀려? 어머님 이제부터 큰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줄 테니까 기대해라 그동안 내가 진짜 미안했다 오늘 서류 정리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네요 축하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해야죠 내가 그 새끼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 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덕분에 복수도 제대로 했고요 불륜 행각이 직장 게시판에 올라오는 바람에 둘 다 잘렸다고 하던데 네 아주 통쾌해 죽겠어요 아마 안 잘렸어도 둘 다 쪽팔려서 일 못했을걸요 그런 연놈들은 직장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니까요 동서도 이혼당하고 졸지에 싱글 맘 됐어요 뭐 둘 다 이혼했으니 둘이 잘 살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바람피다 만났으니 서로 바람피일까 의심하면서 잘 살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감사의 인사예요 저도 덕분에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강남에 유명한 감자탕집을 하고 있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체인점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이참에 체인점을 좀 낼까 하거든요 에리씨가 1호점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제가요? 네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니 제가 그런 호의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에리씨 자격 충분해요 그동안 잘난 동서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 많이 받았다면서요 이제 당당히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어깨 펴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식당을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에 체인에서 제일 잘나가는 식당 사장이 됐고요 어머님도 돈 잘 버는 며느리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서방님은 이혼 후 심성고운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고요 새 동서도 깍듯이 저를 형님 대접하며 잘 따릅니다 이제야 뭔가 제자리를 다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즐겁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